반개의 콩입니다 29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상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네이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 새끼가 한번 들어보세요 차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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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죠 중국이 이런거 같아요 차꽐라는 fat 뚱뚱한 리자드 도마뱀이고 보통 20에서 25cm의 길이에요 명사에요 비록 이 차꽐라가 아마도 그로우 잘하지만 난 up to go에서 until의 뜻이에요 뭐뭐 까지에요 45cm 까지 잘하지만 뚱뚱해요 자 데이 차꽐라들은 weigh 무게가 나가는데 복수죠 대략 1.5kg이 웬 머처를 성숙했을때 대부분의 차꽐라스들은 주로 갈색이나 검은색이에요 바로 직후겠죠 바로 직후에 1년의 molt 그래서 껍질을 벗은 후에 피부가 빛나게 돼 자 라인스는 줄들이죠 또 어떤 줄이냐면 다이크 브라운 갈색의 어두운 갈색의 선들이 런 여기서 뭐 질러간다 자 along the back 등 사이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려가는데 꼬리를 또 잠깐 그림 보여드릴게요 쭉쭉쭉쭉쭉쭉 질러가서 런 런 런 런 런 등부터 이렇게 하는거에요 또라이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 as은 따라서 when 뜻이 겐요 when이나 뭐 함에 따라서죠 남자애들이 grow older 나이가 많아지면 따라서 이러한 갈색 선들은 disappear 사라져요 그리고 몸의 색깔은 더 lighter는 더 밝아져 그리고 꼬리는 becomes 거의 흰색이 되는데 자 이것은 가주어 not easy to 진주어 자 쉽지 않은데 distinguish 하는게 구별하기에 자 between 남성과 여성의 쫙과 알라스를 자 왜냐면은 젊은 남자애들은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이는데 여자애들처럼 보이거든요 게이죠 그리고 더 큰 여자애들은 남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자가 개인 남자들을 좋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는 특징은 쫙과 알라스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수컷의 몸통은 나이가 들수록 짙어지는게 얕아지고 결국에 사라진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29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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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